2023 빛가람 에너지 밸리 소프트웨어 작품 경진대회가 11월 29일 본사 1층 로비와 빛가람 홀에서 열렸습니다. 2015년부터 개최해 올해로 9회째를 맞은 빛가람 에너지 밸리 소프트웨어 작품 경진대회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위해 우리 회사가 해마다 주간해 시행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광주 전남 지역 대학교와 고등학교 총 70개교를 대상으로 9월에 작품 공모를 받은 뒤 1차 심사를 통해 선정된 17개 작품이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경진대회 당일 본사 1층 로비에는 1차 심사를 통과한 17개 팀의 작품이 전시됐으며 현장에서 작품 및 팀별 프레젠테이션 발표 등 2차 심사가 진행돼 대학교 부문에는 대상 1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3팀이 고등학교 부문에는 대상 1팀,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영예의 대상은 광주대학교 시네르바 팀의 웹과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한 콘크리트 건축물 자동검사 시스템과 광주 소프트웨어 마이스터 고등학교 오트밀 팀의 NFC와 앱을 이용한 시각장애인 횡단보도 안내 서비스가 선정됐으며 대상팀의 지도교수와 교사에게 우수 지도자 상도 함께 수여됐습니다. 이날 시상식에는 권대혁 ICT 기획처장을 비롯한 실무 직원들과 목포해양대학교 한원희 총장, 광주소프트웨어 마이스터 고등학교 최홍진 교장이 참석해 학생들에게 시상을 하며 격려와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권대혁 ICT 기획처장은 이 대회가 창의적 사고와 끝없는 도전정신으로 다가올 과학기술의 대변역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의 장으로서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김장현 사장과 경영진이 나주본사를 방문한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 바페나스 차관 일행과 함께 작품 전시 현장을 찾아 대회 참가자들과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회사는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에너지 ICT 공기업으로서 국민과 함께하는 기업문화를 바탕으로 지역인재육성 등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탄소중립 신산업 생태계 기반 구축에 앞장설 계획입니다.